내 생활을 위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이된 옷을 입고 있는데 쟤들 아낌없이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카프레즈에 준비해드렸어요 맛과 색이 오신 부분이 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데르 과잉 같고 오늘 오늘 좀 드셔보시고 다시 체크 좀 아 맛있어 이 칸으로 비텔러 토나토 준비해드렸고요 이 칸은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만들어봤다면 그렇게 보도록 하셨고 이렇게 보도록 하셨고 와 위에는 동골레 면을 시켰기 때문에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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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예 어 신입 이케 ны 응 11시 30분에 찍어서 찍어서 찍으세요 응 응 응 응 응 국밥 소리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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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써 이거? 네 어 뭐야 레오를 위한 트루가 있어 응 아파 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또 무슨. 수고를... 네, 그... 갈루아 내가 실수를 한다 갈루아 미국 와우 수기수기 베이베이 오우 여기 쪽팟 세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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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들 바삭 복 어? 28? 28? 나는 진짜 거짓말하지? 내가 진짜 34%? 사이사이에 다 32%? 수고 라벨 왔어? 사회에 벌칙을 사서 소외 어딨어?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맨 처음 하면 돼. 앞으로 해봐요. 고고. 흐흐. 이때 배가 늦어. 갈림으로는 아다시피. 비저씨야. 야. 색이네. 여기처럼 나왔던다고. 자. 한 번 더 돌아. 재미있어요. 샐불 하시나요? 그냥 해주세요. 아. 어머요. 안녕 간단하게 혼내 줘야겠어요 맛있어 자리 있어? 응 네오나로 피카프리언자랑 네오나로 피카프리언자랑 맛있어 맛있어 죽어줘 더 시키는 중 ㅎㅎㅎㅎ 하하하 아아 어때요? 아 머리 안 들어주세요 이리와 봐봐 찍는 소리를 들었나 땡이 축하해요